집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혐의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19살 A군이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했으며 둘 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. 경찰은 A군이 현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정상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을 되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는 물론 약물 중독 여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.